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조종자 필기영역 시형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1번 기체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구요. 기체 신고를 할지 크기에 맞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을 전부해야 된다. 맞구요. 기체 신고 관련된 서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이제 예전에는 지방항공청장이었지만 지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을 하면 되구요. 이거는 한국안전법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자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했으나 판매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초경량 비행장치는 기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초경량 비행장치 시험 비행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 내용은 이제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초경량 비행장치 설계 도면을 통한 개조 및 정비 매뉴얼은 제출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성 인증검사 중 재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유효기간 만료 이거는 정기검사죠.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게 재검사고요. 대수리 대개조는 수시검사. 그리고 재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재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책에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4번 다음 중 해당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안 받고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맞죠. 사고를 일으켜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조종자 증명 취소 맞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조종자 증명 취소? 아니죠. 취소가 아니라 효력 정지 181, 181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조종자 준수학 2차 위반은 효력 정지 60을 맞죠. 사실 이 제3피에는 조종자 증명 취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효력 정지가 좀 많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교육의 목적에 맞는 조명시설과 한기시설 맞고요. 강의실 또는 열람실 맞고요. 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제곱미터죠. 이거는 보시면 사무실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일 것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남녀 구분되어 있는 위생시설은 이제 남녀 구분된 그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최대 이륙량 22km 초과 기체를 비행금지 구역과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에서 150미터 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 이거는 비행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겠죠. 승인이 필요하고요.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사업용으로 수 최대 이륙량 12km 전용 공역에서 비행한대요. 이러면 또 승인 필요가 없죠. 25km인 기체 초과를 안 했죠. 25km 안에 있죠. 25km인 기체를 130미터 높이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5km를 초과하는 기체인데 비행금지 구역에서 관할 기간의 승인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승인은 유선으로라도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운영할 때는 따로 시간을 두고 기체 승인을, 비행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비행 승인은 필요가 없고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쓸 때는 해당 관할 기간의 유선으로라도 전화로라도 승인을 먼저 받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비행 계획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42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3번 선지 보시면 비행 경력 증명서라고 있는데 경력 증명서가 아니고 비행 기록부에요. 기록부가 필요한 거지 경력 증명서 필요한 게 아니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등급별 공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교재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답을 맞추시면 되고요. 1번 A등급 공역은 모든 항공기가 시계비행이 아니라 계기비행이죠. D등급은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만 제공한다? 아니죠. 항공교통 정보 업무가 제공이 됩니다. F등급 공역은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와 정보 업무가 제공된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또한 조언 업무와 정보 업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은 옳은 선지이기 때문에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9번 사고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는 것은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순간에 발생되는 사고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안전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1번에 비행 전 점검부터 착륙해서 비행 후 점검을 하는 순간까지 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죠.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순간에 그 순간에 일어난 사고를 사고라고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고가 아닌 말소에 속한다? 아니죠. 지금 보시면 47페이지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고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지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 조종자가 보고를 못하면 부조종자가 해야 된다? 아니죠. 조종자 또는 소유자, 기체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지고 4번은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야간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을 했대요. 거기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교재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의 종류와 형식, 재원에 관한 서류는 필요하고요. 자동비행 기능에 대한 성능표라고 적혀 있는데 기체의 성능과 운용 한계에 대한 서류는 필요해요. 그런데 자동비행 기능에 대한 성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별 비행 승인을 할 때 그 승인 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부르시면 되고요. 3번과 4번은 맞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특별 비행 신청 시 안전 기준으로 성격이 다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교재 5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5km 밖에서 인식이 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 등을 장착해야 된다. 자동비행 모드를 장착해야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야간 비행의 안전 기준이고요. 4번도 또한 마찬가지로 야간 비행의 안전 기준이에요. 그런데 시각 보조 장치로서 FPV를 장착한다는 뭐냐면 비가시 비행의 안전 기준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야간 비행이라는 것은 이 특별 비행은 야간 비행 아니면 가시권 밖에서 비행을 할 때 특별 비행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안전 기준도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야간 비행을 하더라도 충돌방지 등이라든지 기체의 LED라든지 그런 걸 장착을 하게 되면 보일 수는 있고요. 또 조명을 설치를 하면 기체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 보조 장치로서 FPV를 장착한다. 이거는 오롯이 비가시 비행 그러니까 내 눈 밖에 나가서 비행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계기 비행을 해야 되니까 시각 보조 장치로서 FPV를 장착해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기준으로 성격이 다른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볼게요. 59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재난 등으로 수색구조 화재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한 가지를 빼먹고 이게 지금 선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무리 공공목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요. 조종자가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 중에 진짜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가 사고 보고에 대한 준수사항이에요. 사고 보고에 대한 준수사항이라고 한다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사고 보고에 대한 조종자 준수사항은 이건 거의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안 지켜도 되는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법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고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에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하고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 보시면 그대로 나온 내용이라서 보시면 되는데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 이행 맞고요.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장비 제거 맞고요. 그 밖의 시설의 개선 필요 맞고요. 근데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안전 절차와 운용법 빚이 필요 이거는 해당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초균형 빈장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보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사고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골라주면 되는데 3번 보시면 재원과 안전장치 재원이라고 적혀있죠. 사고가 났었을 때는 이 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기종, 기체가 어떤 기종이냐 그런 것들은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재원들은 사고 보고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유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1번 물체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흠입니다. 이거는 압력이죠. 공기경제층, 경계층의 마찰에 의해 들러붙어 추가적인 공기 흐름, 이거는 항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찰과 점송이 날개 위에 공기 흐름을 방해하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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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항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날개 표면에 거칠음과 마찰, 항력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멀티콥터에 사용되는 배터리 종류, 이거는 굉장히 쉽죠. 리튬 폴리머, 니켈 수소, 니켈 카드미용은 맞는데 리튬 아연이 아니라 니켈 아연이 멀티콥터에 사용되는 배터리 종류 중 하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국제기구에서 설정한 해수면 표준 대기압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8번 베르누이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동압이 작은 지점은 정압이 크다. 맞고요. 동압이 큰 지점은 정압이 작다. 맞고요. 단면적이 큰 지점은 유속이 작고 정압이 작다? 작다? 잘못됐죠? 단면적이 큰 지점은 동압이 작습니다. 정압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 4번은 맞는 말이네요. 에어포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에어포일의 앞부분을 압전이라 부른다. 맞고요. 에어포일은 공기의 움직임으로부터 추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구한됐다가 아니라 양력이죠. 추진력이 아니라 양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구한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109페이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받음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받음각은 항공기의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이다. 맞죠? 에어포일 주위의 흐름 모양, 압력 분포는 받음각에 따라 변한다. 맞고요. 공기의 합력점을 공력 중심이라 부른다. 공력 중심이 아니라 압력 중심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4번은 맞는 말이고요. 21번 받음각과 비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어요. 항공기가 등속 직진 수평 비행 상태일 경우 속도에 따라 날개 받음각이 다르게 나타난다. 맞고요. 직진 수평 비행은 넓은 범위의 속도에서 이루어진다. 맞고요. 조종사는 받음각과 추력을 이용해 다른 속도에서도 수평 비행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맞고요. 4번 저속에서의 높은 받음각이 만드는 양력과 고속에서의 낮은 받음각이 만드는 양력은 다르다라고 해줬는데 양력은요. 이제 받음각과 속도 때문에 다양한 값이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저속이든 고속이든 받음각과 속도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나오다 보니까 양력이 같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겹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강기류가 클수록 유도학력은 증가된다. 맞고요. 공기 흐름에 따라서 양력 성분이 날개 뒷부분으로 기루어지는데 이때 뒤로 기울어진 양력의 수직 성분은 학력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이 아니죠. 수평이죠. 수평 성분이 학력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고요. 3번과 4번은 맞는 말이겠습니다. 23번 지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와류는 지면에 의해 방해를 받아 강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면 효과라는 것은 이제 기체가 이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일어나는 효과인데 지면에 의해 방해를 받아 크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와류는 약해집니다. 약해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라서 이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4번 모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무게중심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을 모멘트를 한다. 맞고요. 모멘트는 힘과 그 힘이 작용하는 거리를 곱한 크기이다. 맞네요. 조종사는 바등각을 변화시켜서 비행에서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제어한다. 맞죠? 트림장치, 엘리베이터, 트림탭, 수평안전판과 같은 것은 불안정한 모멘트의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이것들은요. 불안정한 모멘트의 원인이 아니라 안정된 모멘트의 원인이다. 안정된 모멘트의 원인이다.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에요.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정적 안정성, 동적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정적 안정성은 자세가 변경됐을 때 처음에 평형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의 방향을 말한다. 맞고요. 교란 이후에 원래 평형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처음의 경향을 중립적인 정적 안정성이란다. 아니네요. 긍정적인, 긍정적인 정적 안정성이에요. 옳지 않은 거 2번이고요. 나머지는 맞는 게 되겠네요. 26번 임계바듬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주 임계바듬각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낮은 속도, 높은 속도, 선회할 때 3가지다. 맞죠? 급강화 중에 급상승을 하면 받음각은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로 변한다? 아니죠. 작은 각도에서 큰 각도로 급격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급강화 중에 급상승을 하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고려주시면 되고요.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무인멀티콥터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FC는 드론의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조종자 명령과 센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맞고요. 각속도 센서. XYZ 값으로 기체의 기울어짐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아니죠. 기울어짐 자체를 측정하고요. 각속도는 자이로 센서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3번 맞고요. 바로미터 센서, 고도 센서는 고도의 기압을 읽어서 고도를 유지한다. 맞네요. 옳지 않은 거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비정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비정상 절차에 대한 절대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요. 배터리 부족 경고 시 무인비행 경치를 복귀시키고 착륙 후에 전원을 분리하고 중기 전원을 끈다. 맞고요. GPS 경고등이 점등되었는데 최대한 빨리 무인비행 경치를 복귀시킨다. 이거 잘못된 말이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GPS 경고등이 점등이 됐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에티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귀를 시켜야죠. GPS가 고장이 난 거일 테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4번은 맞는 말이네요. 지구 대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대륙권의 대기온도는 고도가 상승하면 온도가 감소한다. 맞죠? 성층권 상부는 고도가 높아지면 오존농도가 희망해진다. 맞고요. 중간권은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감소한다. 맞고요. 성층권의 상부는 공기압축기를 보유한 제트 여객기들이 순항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9에서 15km 고도 범위에서 비행한다. 아니죠? 이거는 성층권의 상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 지구 대기권 구분 파트 쭉 페이지 넘어가면서 읽으시면 이거 이제 답이 상층권 하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30번 대기의 열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 복사.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맞네요. 전도. 분자운동을 통한 에너지 전달. 맞고요. 대류. 유체 일부분이 가열도는 냉각으로 분자운동이 발생한다. 맞고요. 연직 방향으로의 유체 운동에 의한 수송이 우승한 경우 이거는 이류가 아니라 대류죠. 대류. 대류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류에 대한 설명이 되려면 이게 연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이 되어야 이류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31번 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포화수춘기압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맞네요. 바로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절대 습도는 3제곱미터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중기의 그램수죠. 이슬점 온도는 공기 중에 수중기가 포화되기 위하여 냉각되어야 되는 온도죠. 그리고 상대 습도는 절대 습도에 대한 현재 수중기압의 비가 아니라 절대 습도가 아니라 포화수증기압에 대한 현재 수중기압의 비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고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할렘 고기압은 대기대 순환에 의해 역학적으로 생기는 고기압이다. 어? 여기부터 틀렸네요. 이거는 이제 온난 고기압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르시면 되고요. 얘는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입니다. 33번 저기압 바람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저기압 바람구조에서 저기압 기류는 저기압 주변의 공기가 저기압 중심을 향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맞네요. 저기압 기류는 수렴에서 생기는 상승 기류다. 맞네요. 공기의 수직 수렴은 지표명 근처에 있으나 안한다? 아니죠. 이건 수직 수렴이 아니라 수평 수렴이에요. 수평 수렴. 옳지 않은 것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상층 대기에서는 수평 발생에 의한 공기 유출이 일어난다. 맞죠? 정답 3번 되겠네요. 34번 바람을 일으키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기압 경도력은 두 지점 간의 기압 차에 반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한다. 여기부터 틀렸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고요. 거리에 반비례하죠. 옳지 않은 건 1번 고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라서 책 158페이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항공기를 중심으로 방향을 구분할 때 바람의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정풍. 항공기 전면에서 앞쪽으로 부는 바람? 아니죠. 뒤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1번이네요. 그리고 이제 2, 3, 4번은 맞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스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풍속의 증가가 매초 8m 이상, 풍속이 매초 11m 이상에 달하고 적어도 1분 이상 상태가 지속된다. 맞죠? 강수와 뇌후의 변화도 가리킨다. 맞죠? 스콜이 발생하기 전 특징 있는 모양의 구름이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콜이 구름이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가 옳지 않은 거고요. 옳지 않은 거고요. 스콜은 풍향이 급변할 때가 많네요. 그러면 3번이 명백하게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지금 문제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거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4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38번 해륙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낮시간에 해풍이 분다. 맞죠? 낮시간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아니죠.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대로 됐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3번, 4번은 맞겠습니다. 39번 양쯔강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양쯔강 봄과 가을, 봄과 가을 맞네요.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 선지는 이거는 이동성 고기압과 함께 건조한 일기를 나타내는 것이 양쯔강 기단이죠. 자, 그 다음에 동해안 지역을 흐리게 한다. 이거는 5호츠크의 기단이고요. 고온다습하다. 이거는 북태평양 아니면 적도기단이에요. 적도기단이에요. 그래서 오른 거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착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번. 대기 중에 결정 형태의 물방울이 존재해야 된다? 아니죠. 과냉각 형태의 물방울이 존재해야 착빙이 일어나고요. 항공기 표면에 자유대기 온도가 10도 미만이어야 발생한다가 아니라 0도죠. 0도. 자, 운중 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20도 미만이 되면 착빙이 잘 일어난다? 착빙이 잘 일어나는 온도는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드물게 영하 40도인 저온에서도 착빙이 나타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오른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C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A에서 B형, C형 전부 다 문제 풀어보시고 시험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